receivers 와, 없어 졌어. 커틀를 들어와 엔딩까지. 가나요? 레이스! 에이스! 에이스! 여기서 에이스 들어가나요? 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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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바! 전하 씨가 아까 밑에 포포로 갔거든? 우리는 파이브 파이브를 가져야 돼. 아... 너네 아직 거의 잔디라도 얹을 텐데 나중에. 땀 모자란 걸 풀 쪄지면 돼. 여기 남는 게 풀린다. 밥을 넣어줘. 밥이 넣어야 돼. 밥량이 너네가 쎄더라. 밥을 넣어줘야 돼. 밥을 넣어줘야 돼. 보리 긁는 게 맛있다. 그래서 끊으니까 맛있지 않아요. 너무 넣으면 이 맛을 잘라요. 라이벌에서 약간 두 사람의 동정의식을 느끼네. 너무 사람들이 자리를 쳐다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지 시시하면서 약간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며 동정의식을 보여줬습니다. 훈훈한 모습. 가루구나. 잡아줘요? 잡아줘야지. 그렇죠. 야 이거 하나의 쌈이다 그게. 하나의 쌈이지. 일레븐 쌈이 되네. 일레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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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으면 되게 거거운데 먹으면. 네. 파이브 아우 파이브 오르다. 파이브 오르다. 텐. 그래서 위아래. 텐 쌈. 전설의 텐 쌈이 오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진짜 네 얼굴만 하다 이거랑.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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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동물의 한국이 아닙니다. 동물의 한국에 뱀이 먹이를 삼키는 장면이 아니고 사람이 삼투섬을 먹는 장면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빨이 뭐 남자보다 한 20개씩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클리어 했다라는 뜻. 옆에서 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동료가.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데서 살면 한 두 달 만에 170 정도 될 것 같아. 오래도 안 걸려요. 한 두 달 만 시간 주면은 몸에 한 70kg 붙이는 거라면 한 장면인데. 음식이 남아야 일단. 다음 음식 먹어야죠. 우와. 아우. 국물 먹어줘야지 이제. 밥 말아. 진짜 역할. 이게 뭐예요? 우럭이 있었다. 아까 우럭이 있었다. 아까 우럭 맛을 봤는데. 짜라자잔 짜잔. 왜 이렇게 그냥. 사실 매운탕 통으로 잘 안 붙잖아요. 뼈로 붙잖아요. 맞아 맞아. 아우 그냥 부셔야죠. 그렇지 으깨야죠. 그렇지 으깨야죠. 그렇지 으깨야죠. 아우 얼마나 붓고 왔으면. 뭐 이런 것 같은것. 아우. 아우 아니면. 아우. 아우 이거 졸겨야 이거. 럭살 럭살 럭살. 럭살 럭살이야 럭살이. 아우 진짜 졸겨. 아우 대박이다. 아우 진짜 졸겨. 국물 한번 가봐야지. 조개도 들어있고요. 진짜 맛있으면 진짜 욕나오는 것처럼 인상 크게 되거든. 달군 표정으로 안 돼. 달군 표정 나오나봐. 이거 봐. 이렇게 되거든 이게. 짜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